저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세 분을 뽑았었는데요. 그때 선정되셨던 분들 중에 두 번째로 뽑힌 분의 반려견 로키를 그리는 과정을 이번 영상에 담았습니다. 재료는 오일 파스텔을 사용했고요. 종이는 파브리아노 스케치북을 사용했어요. 로키는 프렌치 볼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프렌치 볼독의 매력이 더욱더 느껴졌습니다. 오일 파스텔도 세밀한 표현이 좀 쉽진 않았지만 최대한 특징을 담으려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색칠을 시작할게요. 이후의 과정은 바레이션 없이 편집되었습니다. 스텝 테이프 붙이고 색칠을 가지고 있어요. 스텝 테이프 붙이고 색칠을 이해했습니다. 스텝 테이프 쪽에 색칠을 모르고 색칠을 사용할게요. 미쳤던 면이 아래에서 색칠을 만들었습니다. 스텝 테이프 붙이고 색칠을 잘 지키면서 색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텝 테이프 붙이고 색칠을 잘 지켜면서 색칠을 구성할게요. 치즈가 사용하는거 같아요 파이팅 치즈가 많이 생겨서 치즈가 잘 타는거에요 치즈가 잘 타는거 같아요 치즈가 잘 타는거 같아요 소금을 넣습니다. 제가 적당히 도전한 맛이네요. 후추는 소금을 넣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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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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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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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